안녕하세요 저는 이십기 이시은이구요 제가 이번에 하게 된 곡은 오마이걸의 비닐정원이라는 곡입니다 저 포함 7명 뽑구요 히오는 한 두자리 정도? 한 두자리 정도 하고 있어요 네, 갔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10년 없다고 하세요 너무 예쁘다 나의 비밀 전과하지도 꿈꿈을 두고 있어 그 앞뒤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두자리, 내 두드리며 해 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 나의 비밀 전과하지 못했지만 조금만 기다려 조금만 기다려 조금만 기다려 나의 비밀 전과하지 못했을때 나의 비밀 전과 나의 비밀 전과 응원진중 aha 나의 비밀는 세상에 I'm you 나는 내 안에 소중한 혼자만의 장소가 있어 아직은 그거 아닌 풍경이지만 조금만 기다리며 공연하게 돼도 이 안에 멋지고 난 걸 심어줄게 아직은 아무것도 안 부르지만 조금만 기다리며 공연하게 돼도 나는 이 순간